수학의 답, 항의 4개인 다항식의 인수분해에 대해서 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칠판에 4개의 다항식이 보입니다. 자, 우리가 항의 4개짜리인 다항식의 인수분해는 딱 두 가지로 정의되어 있어요. 2개씩 2개씩 묶는 형태와 3개를 묶고 하나를 남겨 놓는 형태. 어차피 4개니까 4개를 가지고서 둘씩 묶는 방법은 둘둘 묶는 방법 또는 셋 하나 묶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정리해드릴 내용은 뭐냐면 이 4개짜리,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하나, 둘, 셋, 네 개 각각 이 식들이 모두 다 항의 4개로 이루어져 있는 건 알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어떤 건 둘둘 묶고 어떤 건 셋 하나를 묶는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강의를 지금부터 해드릴 거예요. 잘 정리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이에요. 오늘 수학의 답은 항이 3개 하나로 묶이는 형태는 제곱인 항이 3개 들어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3개 하나로 묶이는 유형은 제곱이 3개 들어있어요. 첫 번째 것부터 보겠습니다. 제곱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해봤자 1이 1의 제곱이다. 이 정도까지 쓸 수 있고 제곱이 아예 안 보이죠. 2번은 4x 제곱이 2x의 제곱일 테고 9가 3의 제곱일 테고 여기 y 제곱이 보이니까 제곱이 총 몇 개가 보여? 3개가 보이죠. 세 번째 건 제곱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입니다. 네 번째 건 제곱이 몇 개 있죠? 3개가 보입니다. x의 제곱, y의 제곱, 16은 4의 제곱. 이렇게 제곱이 3개가 보이는 형태는 셋 하나를 묶는 형태이고 나머지 제곱이 3개가 안 보이는 건 둘씩 묶는 형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분지어서 설명되어 있는 강의가 없어요. 아셨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둘 둘 묶는 형태에는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공통 인수를 빼내는 거니까 x 빼내서 이렇게 가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쪽은 묶어주기만 하면 y 빼기 1이 다시 공통으로 보이니까 y 빼기를 빼내서 나머지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요. 3번도 둘 둘이었죠? 그럼 앞에 두 개에서 우리가 a를 묶어내면 b 마이너스 5가 남고 뒤에서는 마이너스로 묶어내기만 하면 이렇게 되니까 b 마이너스 5가 공통으로 있어서 이제 a 마이너스 1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인수분해를 해주면 끝나는 거고요. 1, 3번의 인수분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습니다. 자, 이제 2번하고 4번의 인수분해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우리 셋 하나인 경우는 일단 제곱이 3개 들어있으면 셋 하나 라고 했는데 그러면 혼자 떨어서 나가는 아이 있잖아요. 그 아이는 누구냐면 제곱인 수 중에 부호가 다른 아이입니다. 다시 한 번 셋 하나 중에 혼자 떨어져 나가는 아이는 제곱인 3개 중에 부호가 다른 하나 자, 그럼 보겠습니다. 2x제곱의 부호는 플러스죠? 3의 제곱의 부호는 플러스죠? y제곱의 부호는 마이너스예요. 누구 혼자만 부호가 달라? y제곱만 부호가 다르죠. 그러면 얘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3개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냐면 묶인단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놔둘게요. 자, 4번도 이 단계까지 가보겠습니다. 제곱이 3개가 보인다라고 했는데 누구만 부호가 다르냐? x제곱은 부호가 플러스고 y제곱의 부호는 마이너스죠? 4의 제곱의 부호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만 부호가 다르죠? 그럼 얘만 떨어져 나오고 나머지는 묶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마이너스를 빼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우리는 흔히 그렇죠. 이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4개인데 셋이 친해지고 한 명이 외로워졌어. 그럼 얘네 셋이 굉장히 친해질 거예요, 일단, 그죠? 그게 바로 뭐냐 하면 얘네 셋이 친해진다는 게 완전제곱식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 앞에 건 얼마의 완전제곱이냐 하면 2x 플러스 3의 완전제곱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얘는 뒤에 3개가 뭐의 완전제곱이 되냐면 y 마이너스 4의 완전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스토리는 뭘까? 좋게 가야죠. 어떻게? 야, 근데 우리끼리만 친하면 안 되겠다. 얘랑도 같이 놀자. 같이 어울리자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이게 지금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예요. a제곱 빼기 b제곱의 형태예요. 어떻게 할 거야? 합차로 바꾼다. 이 얘기입니다. 자, 결국 2x 플러스 3하고 y를 한 번은 더해주고 2x 플러스 3에서 y를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x하고 y 마이너스 4를 한 번은 더하고 x에서 y 마이너스 4를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마무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께서 문제집을 보면 이걸 갖다 어떻게 설명을 해놨냐면 적당히 3개를 묶는다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요리프로를 보면요. 적당히 한 스푼. 얼마나 숟가락인지 모르죠. 간장 한 스푼. 적당량. 들어봤을 거예요. 감이 안 옵니다. 그렇죠? 자, 오늘 확실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 마무리. 아, 항이 4개짜리인 인수분해는 셋 하나로 묶거나 둘둘 묶는 경우밖에 없어요. 근데 셋 하나 묶는 경우는 제곱인 항이 몇 개 들어있다? 3개가 들어있다. 근데 그 중에 떨어져 나가는 아이는 누구냐? 제곱인 3개의 항 중에 부호가 다른 아이다. 그런 다음에 떨어뜨려 나간 다음 그러면 나머지 셋이 굉장히 친해진다라는 의미가 뭐였어요? 완전 제곱이 된다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우리 그래도 같이 어울려야 되겠죠? 그게 뭐예요? 바로 제곱의 차니까 합차 공식으로 우리가 인수분해를 마무리한다. 오늘 수학의 답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